안경잡이의 삶은 이렇다 안경잡이? 안되겠다 따라오라 짓! 내 이름은 김살구 내가 본 안경잡이의 삶은 이렇다 아침마다 안경과 눈치 게임은 기본이오 앞머리도 좀 다듬어 드릴게요 미용실에선 머리가 어떻게 잘리는지 알 길이 없다 안경잡이? 그리고 안경잡이? 그의 속도 알 길이 없다 안경 너무 무겁네 안되겠다 주인 녀석 안구에 빛을 찾아주리 자 그럼 빛을 찾아보자 빛 어딨니? 빛? 빛? 밥만 먹고 나왔어 빛이다 살구야 왜그래 몇 번이나 말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빛이 아닌가 보다 그럼 이 빛은? 여기도 빛! 트리플 빛! 내가 찾는 빛 같은 거 역시 이 세상에는 없는 건가 뭐야 이 엄청난 빛은? 마지막 희망인가? 따라오라 짓! 으악! 8 8 2, 2, 3, 6, 3, 8 우와 저 안경 없이도 잘 보여요 김설구 너 초보도 근신이 나를 위해 27년의 신뢰와 안전은 기본이요 AI 기술로 맞춤형 렌즈 사료 쓸이 가능한 비앤빛 강남 밝은 세상 안가로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? 자 환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끝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 보인다고? 렌즈 삽입술엔 비앤빛 비앤빛으로 광명 찾자 안과 원장이 나를 렌즈 삽입술 탐지견으로 고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취직은 인맥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지 에휴 시험이라니 탈구 그 정도 노력해서 탐지견 시험 보겠어? 공부는 역시 별로다 하... 내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서술형 준비했는데 어디보자 원장님 김살구 응시자 만점입니다 바로 면접 진행시켜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자 살구씨 이 환자분의 AI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수술이 적합할지 아직 자료도 다 안 떴는데 믿을 수 없어 다시 한 번만 흠흠 놀라운가 휴먼 맙소사 AI 정리검사보다 더 엄청나다 각막이 얇고 불규칙한 사람 안경 맞으면 눈알이 콩알만해진 사람 꼬꼬마 시절부터 안경잡이였던 사람 렌즈 삽입술 권장자라는 걸 살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군 완벽해 아주 완벽해 김살구씨 자네를 앞으로 비앤빛 강남 발교대상 안가에 공식 렌즈 삽입술 탐지견으로 임명하겠네 김살구 너 뭐야? 너야말로 진짜 AI 아니야? 응? 엄마 내가 보내 영상 봤어? 우리야말로 진짜 천재별을 키웠다니까? 서운하게 고작 천재라니 난 그 이상인가 AI가 나이자 내가 건 AI인가 렌즈 삽입술 BNB BNB과 함께 발굴 스테일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